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주 젊은 날에 첫사랑을 나눴던 분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두 분 다 홀로 돼 가지고 60년 만에 서로 만나서 노후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실력사에 놀러 가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자가 물으니까. 옛날에는 참 어디 좋은데 그렇게 많이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거의 없어졌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당신도 늙어봐라. 그러면 알게 된다. 욕망이 없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책으로 읽을 수도 있는 것도 알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그 경험을 직접 해봐야 더 진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세상에 참 많지 않습니까 인생에 대한 부분은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가 좀 색다른 한시를 전공하신 이준석 성중관대학교의 맹혜 교수님이 쓴 그런 소개한 글을 보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더라 이 내용을 지금은 이준식이네요. 성중관대학에 근무하셨던 분인데 연배로 보게 되면 2017년까지 책이 나온 걸로 봐가지고 나이가 꽤 드신 분 같습니다. 중어 중문학과에 계신 분인데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동아일보에 기고를 했네요. 책은 마음에 들수록 금방 다 읽히고 손님은 뜻이 맞을수록 기다려도 오질 않네. 세상사 어긋나기가 매번 이러하니 인생 100년 마음이 편할 때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좀 짧은 절구 진사도 1052년에 1101년에 살았던 인물의 그런 짧은 시죠. 책은 마음에 들수록 금방 다 읽히고 손님은 뜻이 맞을수록 기다려도 오질 않네. 세상사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긋나기가 매번 이러하니 인생 100년에 정말 마음 편했던 기억이 며칠이나 되던가 이런 한시를 소개했는데 더 멋진 이야기는 이분이 인생 경험과 결륜을 담아 가지고 이 식구에 대한 자신의 단상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책이라면 읽을수록 아쉬운 생각이 들기 말입니다. 남은 부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니까 세상에 책이 넘쳐나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다. 제가 가끔 책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책을 보면 참 이준식 맹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책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다음 부분이 또 아주 멋집니다. 뜻이 맞는 친구, 의기투합하는 친구라면 늘 함께 지내고 싶겠지만 내 기대대로 곁에 머물지 않는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주변에 사람이 넘쳐나도 이해관계에 따지지 않는 직위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교훈이기도 하다. 친구도 다 변하니까 세월 따라서. 살아가는 본질이란 것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사물도 변하지만 사람도 바뀌는 거죠. 젊은 날 의기투합했던 관계도 세월과 함께 옅어지길 수가 있고 그다음 또 많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이 옅기니까 세월이 가게 되면 자기가 줄 게 많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만 꼬이지만 자신이 줄 게 없으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세상사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 말씀처럼 뜻이 맞는 친구, 의기투합하는 친구라면 늘 함께 지내고 싶겠지만 이런 친구를 또 만나기도 어렵고 내 기대대로 곁에 머물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 잘 사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데 대체로 한국 남자들이 그게 약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자기의 어떤 정신세계나 자기의 어떤 세계가 확고하게 되면 혼자 살더라도 혼자 본인의 시간이 많더라도 외로움을 느끼거나 이러지 않을 텐데 우리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어울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또 며칠 전에 또 보도를 보니까 특히 남자들의 고독사가 많더군요. 여자들은 그냥 본성상 넷두북이 좀 강하죠. 도움을 주고받는. 남자들은 좀 경쟁적이고 사냥꾼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여러분들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거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이 나서 크는 걸 보니까 사람이 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나지 않습니까? 맨몸으로. 그다음 갈 때도 맨몸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에 관한 보도를 가끔 보면서 마지막에 혼자 가는 거거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게 보내는 그런 부분들도 훈련이 돼 있어야 가능한데요. 뜻이 맞는 친구 언제까지 함께 해 주겠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시는 책과 친구를 들었지만 사실 세상사 태반이 언제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경험으로 인지한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관직을 추구했는데 관직이 마음대로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도 가끔 통제하기가 힘든데 세상사를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인생 100년 마음 편할 때가 얼마나 되라는 탄식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늘 천년의 근심을 안고 안고 사내 라는 그런 무명시의 식구를 인용한 것이다.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되돌아보면 아쉬움 같은 게 있는 분들이 많죠. 성에 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올라갔던 사람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때로는 자기 마음도 통제하고 관리하기 힘든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한테 주는 자리라든지 재물이란 것이 어떻게 그게 통제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먹게 되면 많이 이렇게 내려놓는 연습,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내는 연습 이런 부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참 돈독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조금 많은 그런 짐을 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50대에 한참 서양 고전을 읽고 책을 쓸 때 깨달은 바는 그런 겁니다. 작고 사소하고 서쳐 지나가는 기쁨이나 즐거움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인간이 구할 수가 있지만 아주 깊은 그런 즐거움, 기쁨, 다르게 표현하면 평강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아주 깊은 행복, 깊은 행복은 주어지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해가서 여행도 다니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 작고 작은 그런 행복들은 수확할 수가 있지만 아주 근원적인, 아주 깊은 그리고 묵직한 그런 행복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거죠. 외부로부터.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중에서 시사 문제를 좀 벗어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깨우친 이준식 명예교수님의 이야기에서 제 설명을 좀 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이 한국인이 참 세계사에 대한 통사를 쓰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김동주 교수님인 신학과 그런 역사학의 굉장히 조회를 가지신 분이 있고 26년간의 그런 연구 결과물을 총집 대성해서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 내놨습니다. 서점에서도 아주 평이 좋습니다. 저도 참 대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읽으시고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주말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면 아주 좋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